현빈님, 배우 손예진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배우 현빈님은 남자, TV부분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올라가서 참석하셨는데요. 동그란 원에 서주시면 되고요. 최우수 연기 정면 촬영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원에 서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운데 정면 카메라만 바라봐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틱톡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포즈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틱톡 인기상 수상자는 현빈, 손예진 님입니다. 두 분의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